네 안녕하십니까 홍조식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기다렸던 타이밍이 왔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전쟁으로 인한 하락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미국 금리 인상의 임박 미국 금리 인상 발표가 곧 임박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 인상 발표 날짜가 날짜가 확정되면 그때가 최고 바닥치고 오를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30년 동안 그래왔듯이 항상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보고 금리를 올리기 때문에 주가는 그때부터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국내 대통령 선거 임박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 대통령은 업적을 세우기 위해 정부 정책을 발표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정책 관련 주식이 상승합니다 자 바로 이로 인한 주가 상승 3대 신호탄이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잘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10월 하락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반도체가 안 좋다고 난리가 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했던 좋아했던 삼성전자는 18%가 올랐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산다고 그렇게 강조드렸던 SK하이닉스는 무려 지금까지 48%가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종목만 안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이제 찾아서 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으로 홍주식 원금회복반을 시작합니다 원금회복반의 핵심은 주식에 다 물려있어서 투자금 여유자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보유종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로 인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동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 바로 원금회복반의 특징입니다 자 원금회복이 간절하신 분들을 위해 제2의 SK하이닉스로 준비된 원금회복반 지금 시작합니다 신청방법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에 회원모집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제2의 SK하이닉스를 잡으러 갑시다 자 이제 그럼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장중에 오늘도 지수가 어느정도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자 오늘도 지수 차트를 잠깐 먼저 보면 요게 이제 분봉입니다 분봉 코스피가 2735 정도에 오늘 출발을 해가지고 아침부터 기분 좋게 계속 올라가요 코스닥도 코스닥도 이제 한 880선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다가 점심을 잘 먹고 와서 보니까 갑자기 뚝 떨어져 어 이거 왜 떨어져 그러고서 이제 빨리 이제 확인했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다가 뭐 포를 쌌대 그래서 내가 아 이건 잡아야 된다 혹시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장중에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이제 알면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이거는 뭐 방송에서 얘기를 해주고 뭐 이럴 수도 없어 확 이렇게 떨어진다 확 떨어진다 이거는요 거의 99.9% 반등 나와요 장중에게 급락한 거는 왜 이만큼의 물량 공백이 비기 때문에 주가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이만큼의 물량 공백이 비기 때문에 여기서는 누가 들어와도 들어와가지고 싹 해먹고서 나중에 떨어진 일지언정 요게 반등이 나오는 게 거의 확실시대요 예 원래 그래요 주가는 그래서 그리고 딱 요게 주가를 끌어올릴 때 그 진짜야 진짠지 가짠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고르는 사이에 또 오르는 거예요 야 가짜래 그래서 지금 아니면 자작극이래 지금요 러시아가요 미국이 자꾸 러시아는 나는 철수했어 그러는데 미국이 너 철수 안 했잖아 자꾸 그런 이유가요 딱 각각 딱 하나예요 러시아도 선거가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미국도 선거가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선거가 다가오는데 자기네 지금 대통령들 각자 나라의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별로란 말이에요 지지율이 별로일 때는 제일 좋은 게 외부 요소로 이 불확실성을 끌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외부 요소로 우리나라도 봐봐요 맨날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예전에 그랬잖아 야 미사일 좀 쏴줘 그럼 유리한 편이 있잖아 유리한 편이 그럼 미사일 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거하고도 상관이 없는 판국이 됐으니까 지금 상관이 없는데 예전엔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얘네도 지금 내가 가만 보니까 그것도 그만 뭐 쩌거 쩌거 다 주가를 끌어 내리기 위한 명분인 거고 다 하락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다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이제 올라가요 미사일 쏘거나 말거나 쏘면은 장중해 한번 쏘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졌다가 쫙 올라가 예전에 북한에서 우리나라 동해안에다가 그렇게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뚝 떨어졌어 근데 이틀 있다가 다 올라가는 거야 그게 한 10년 동안 반복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쏘가 지금은 북한에서 미사일 백날 천날 쏴봐요 서울에다가 쏘지 않는 이상은 안 떨어져 저 나쁜 놈들 왜 쏘고 지랄이야 그러고 말지 그냥 그갖고 또 뭐 지랄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선거판이 이제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자꾸 외부로 눈을 돌려가지고 전쟁이 빨리 끝나버리면 이제 할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끝났다고 그러는데 너네 안 끝났잖아 그러고 자꾸 끊은 거예요 얘네가 미국이 이제 그래서 제가 아예 끝났다 이거 더 이상 주가에는 진짜로 뭐 미사일을 쏘던 박격포를 쏘던 이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되냐 어 봐봐요 쫙 쫙 빠졌지 이렇게 쫙 빠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뭐 아니네? 뭐 그런 소리 갑자기 들려요 뭐 자작극이네? 기네마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 다 회복돼서 다 올라갔어요 다요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쭉 올라가서 쭉 그래서 부합권에서 다 끝났어요 딱 부합권에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수익이 나는 애들이 있잖아요 개미들 중에 바닥에서 잡은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또 내려요 그랬다가 또 몰려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한 거는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을 했다 더 이상 그걸로 울고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아니면 정말 막 진짜 뭐 한 원자탄을 하나 터뜨리던지 이름은 모를까? 아이 그러지 않고서는 박격포 정도 쏘는 것 같고서는 자 그러니까 별로 주가에 영향이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래서 오늘 오르다가 말다가 하다가 이제 조금 이제 도지 형태를 그리면서 딱 끝났어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또 오를 수 있을지 중심선 7만 6천 원대를 올라야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이제 하나 변화가 생깁니다 삼성전자 이 중심선이 가다가 이제 꺾여요 이 때가 제일 중요한 때야 이게 꺾이는데 얘가 이 꺾이는 거를 넘어가지고 7만 6천 원을 넘어주면은 이제 이 중심선을 넘어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거고 아니고 중심선을 따라서 떨어지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왜냐 오늘 중심선을 만났다 오늘 오늘 만났어요 오늘 그러면 이제 만났으니까 중심선을 맞고 떨어지던지 중심선을 맞고 중심선을 점프해가지고 뛰어넘던지 둘 중에 하나인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자 내일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의 이제 분기점이 된다 자 과연 오를까 떨어질까 내일이 무지하게 기대됩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기관은 일단 무지하게 매수세가 이제 들어왔어요 올라간다고 보는 거죠 얘네들은 자 그렇지만 또 하루아침에 패대기 칠 수도 있는 게 얘네들인데 자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 다시 한번 7만 6천 원을 한번 넘어주기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하이닉스 역시 SK하이닉스 오늘도 외국인 기관에서 쌍그림에서 계속 돌아와주면서 오늘 같은 날도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신고가대로 갑니다 와 13만 3천 원 넘었어요 드디어 종가상 대단한 실력의 SK하이닉스입니다 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됩니다 신규로 진입하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나는 신규로 진입하라는 말을 어디 옛날부터 여기 꼭대기 올랐을 때도 자 중심선 여기 오면 반등 나와 여기 오면 최저점 찍어드렸어요 지금은 몰라 그냥 보유자의 입장 최저점 그러니까 승질이 그래요 최저점 아니면 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여기가 최저점인지 뻔히 아는데 왜 여기서 안 사 어디서 사요 그러면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고 팔았어요 수익나서 팔았으니까 잘했죠 그리고 여기서 또 들어갈까요 그거는 본인의 마음이에요 저는 들어가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 여기서부터는 언제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왜 들어가요 절대적으로 더 떨어지면 이상한 자리 있잖아 야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상한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렇게 많이 샀는데 이걸 깨면 얘네들은 평균 단가가 지들이 산 평균 단가보다 더 낮아져서 지들의 계좌도 마이너스가 되는데 세력이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 되는 걸 갖다가 좋아하겠어요 돈은 얼마든지 많은 애들인데 SK하이닉스를 다 사고도 남을 만큼 돈이 많은 애들인데 그쵸 그런 애들이 자기 계좌가 마이너스 되는 걸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어디냐 그 자리가 여기라고 딱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고 그냥 간다 계속 가라 잘 가라 잘 가 딱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현대차 그게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근데 현대차 오일선 위에 이제 드디어 안착을 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드디어 오일선 위에서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아 천만다행이야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도 쨔에끔 들어왔어요 쨔에끔 하지만 들어왔다는 데 의의를 두는 거예요 자 이제 오일선 위에 안착을 하고 있으니까 제발 요 18만원 밑으로만 떨어지지만 말아다오 버티기만 해도 21선이 내려오면서 살짝 오를 수 있다 요것만 이제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 외국인이 들어와 주는 자 그걸 보는 거예요 팔 때는 30만주 20만주 팔고 살 때는 7만주 샀어요 그러니 아직은 멀고도 멀었는데 그래도 안 판 게 어디야 이러면서 그냥 현대차 일단 하락세는 멈췄다 여기에 만족을 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지 그걸 확인하면서 추세가 돌리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기아는 다르죠 기아는 이제 5일선 위에 어제 5일선 위에 안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21선 돌파하기 위해서 계속 5일선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모습 좋아요 요렇게 해서 이제 21선 딱 돌파해서 8만2천원만 넘어가면은 중심선 위로 복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8만8천원을 위해서 올라갈 수 있는 키틀이 마련된다 자 그래서 기아는 일단은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을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잡고 있고요 계속해서 외국인이 전일과 오늘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와 주면서 역시 외국인이 살아가는 종목이다 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LG에너지 솔루션 아직 몰라요 네 그렇죠 계속 45만원에서 46만원 사이에서 지금 봐봐요 이게 은봉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은봉이 이렇게 붙어있어 계속 계속 붙어있다는 소리는 주가가 여기서 방향성을 갖다가 이제 올라갈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걸 딱 재고 있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40만원대 깨면 왔다라고 차라리 40만원까지 확 내려가서 탁 깨지면은 반등이 또 쫙 나와가지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5일선은 또 못 넘고 있어 그러니까 하락추세지 하락추세긴 하락추세인데 하락추세면 빨리 좀 떨어져가지고 저점을 찍고 이렇게 반등이 좀 이렇게 또 나오는 이런 구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5일선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제 쓱 추세가 전환되는가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는구나 그러고 딱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LG엔솔은 지켜봐야 된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외국인이 주야장창 파니까 요거를 딱 기억해 주세요 요렇게 오를 때 요 오를 때 왜 올랐어요 외국인 기관에 쌍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올랐어요 하루 양봉이 나왔어요 이날 왜 양봉 나왔어요 외국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양봉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LG에너지솔루션은 기관에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갖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외국인만 살짝만 가세를 해줘도 얘는 올라요 그러면 핵심은 누구예요 외국인 기관이 아니에요 기관은 이미 무지하게 많이 샀어요 그러면 외국인이 한마디로 단타치기 위해서 싹 들어왔다가 떨어지면 외국인이 같이 싹 들어와 그래서 단기로 싹 외국인이 끌어올려 요럴 때 우리도 싹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딱 2박 3일 쫙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전지 쪽에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2차전지 쪽 바람은 좀 있어야지 또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박 3일 3박 4일짜리 단기 매매로 딱 먹으면 딱 좋다 자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또 수급이 들어오는지 추세가 돌리는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 카카오는 일단은 이제 바닥은 다 잡았다 그랬어요 21선까지 돌려놨으니까 21선 위로 5일선 골든크로스 11선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일단 21선 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더 이상 밑으로 확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9만원대만 계속 지켜줬으면 그러고선 또 기다리는 거야 누굴 기다려요 저 위에 61선이 내려오는 거를 지금부터 올라가 봤자요 또 61선 맞으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빡 올라가서 61선까지 오를만한 힘은 있나? 없어요 그럴만한 모멘텀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바닥을 기면서 기다리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네 카카오가 그래서 바닥이긴 바닥이지만 그렇다고 얘가 막 팍 오를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외국인의 수급이 없어요 어제 10만주 들어와서 양봉이었는데 오늘 39만주 40만주 가까이 가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외국인들이 글쎄 올시다 하고 있는 사이예요 기간은 이제 지들은 요기 밑에서 샀으니까 꾸준히 사가지고 한번 썩 올라가면은 어떻게 할까 단기로 단타 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전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뿅 하고 오르면은 이제 톡 타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좀 일단은 바닥권에서의 단기 바닥권에서 단기 정도로만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네이버는 지금 이제 요 31만원에서 32만원으로 짬뿌를 해가지고 올라가고 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32만원권에서 33만원 사이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에서는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고 외국인도 이제 살짝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역시 그 가격권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횡보가 언제까지 될지 갭으로 올랐던 거 요 31만원에서 32만원 사이를 이게 이제 붕 떠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게 내려왔다 갈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 돌파해서 갈 것인지 자 관건은 수급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얼마만큼 이제 짱짱하게 들어와 주느냐 요걸 보면서 한번 네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들이요 KB금융 자 오늘도 역시 예 안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질 적마다 아래꼬리를 계속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또 안 떨어지고 올라요 오늘도 외국인이 32만주나 들어왔어요 자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거점 돌파하고 지지받고 또 오르고 정거점 돌파하고 한번 확 내렸으면 확 내리면 이제 또 반등을 먹을 텐데 확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보유자들이 잘 갖고 있으면 돼요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자리에요 이런 자리는 한번 이런 식으로 확 떨어지면은 좋은데 언제까지야 이제 이제 슬슬 슬슬 금융주들 슬슬 준비해야 돼요 고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돼요 고점에 대한 준비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 그걸로 일단 일단 1고점은 찍는 거예요 단기 고점은 찍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빠져요 그리고서 빠질 때 잡으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빠지면 사라 그랬어 근데 뉴스 분석을 해야지 뉴스 분석을 금리 인상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떨어지면은 반등 나온다는 얘기인데 금리 인상이 언제입니다 하고 발표를 딱 했는데 발표 나와가지고선 아 이제 기대감이 사라졌으니까 떨어져야지 그리고 떨어지는 애를 갖다가 뭐 기법이네 어디네 뭐네 그리고 샀다가 그건 기법도 아니에요 기법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샀다가 반등 안 나오면은 왜 반등 안 나와요 그러잖아 왜긴 첫 번째 기법의 제일 첫 번째 조건 재료가 끝났는 종목은 쳐다보지도 마라 재료가 끝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금융주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날짜가 3월달로 점점 임박해와요 자 그 다음에 KT 자 KT 좋아요 KT KT 지금 수급도 짱짱하게 들어오고 있고 배당금도 2월달에 많이 줄 거고 중심선 이제 막 돌파하기 시작을 했고 거래량 이날 이날 대박 터졌는데 거래량 터진 이것을 이제 다 뛰어넘어서 슬슬 올라가고 있고 3만 3천원대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경기방어조 KT 통신 관련주들 KT SK텔레콤 이런 정도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LG전자에요 LG전자는 12만원 계속해서 지지를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또 이 외국인이 살짝 들어왔어요 아까 보니까 양봉을 그리고 있길래 아 오늘 외국인이 들어왔겠구나 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역시 외국인이 딱 들어와 주면서 양봉을 딱 만들었어요 장중에 한번 출렁거려가지고 한번 쭉 내려갔지만 다시 또 반등을 주면서 양봉을 만들어 주면서 12만원대는 계속 지지를 하고 있는데 자 바닥을 좀 다져야 됩니다 이제 요런 식으로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될까요 21선이 요렇게 내려와 주면서 이제 다 2평선이 또 밀집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 많이 이제 올랐었어요 그다가 이제 다시 또 지수 때문에 다 떨어졌지만 바닥을 다시 잡고선 올리라 그러면은 바닥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바닥 보내서 다시 슬슬 외국인의 매수현상이 들어와 주면은 또 한번 멋진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여러분들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이 이제 반등이 시작되면 또 한번 멋진 종목들을 또 잡아야 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자 바닥권에서 어떤 종목들 잡아야 할지 홍주식 원금회복반이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치